릴드에 전해주라는 거야 앤씨르와 대화하라 고마워 그래 뒷세계 사람들이랑 친해졌군 전부 얘기해 주시오 그니까 널 믿으라 그래 원래 대머리는 다 착한 법이야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 갈루스가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도 분명 허락해줬을 거야 좋은 곳에 쓰도록 하지 뭘 줄까? 아아아아 와아아아 끝내준다 네 어 이것보다 더 좋네 이거 껴라 이거는 내가 팔게 오케이 이거 끼삼 어우 멋져 멋져 흐흐흐흠 아 저게 진짜 이제 애까지 리프턴에 가서 하기 전에 장문을 처리하자고 아아 아아 어떻게 이렇게 영업종료를 칼같이 맞춰서 오냐 여기 밖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영업종료를 아아 좋아 어딨어 까꿍 까꿍 아이씨 그래 내꺼중에 거미 있거든? 두개인데 다 못사는구나 그럼 내가 네꺼를 사주는 수 밖에 없지 락피스 이제 필요없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매번이 죽여도 사자 내 검을 사가 이것도 필요없어 이C 이것도 이것도 으흐흐 응 이거 남겨두고 으흐흐 보석 가지세요 자수정 됐다 뭐 이정도면 가겠다 잠깐 검 다시 내나봐 강화해줄게 40초 2차 해안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저희 집개가 똥을 쌌기때매에 어딨어 됐다 정비 완료 아 나 뭐하는거니 아 이걸 해도 이거밖에 안돼? 별수없지 그럼 강철은 강옥 4개 기다려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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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저씨 죽었어? 아 잠깐만 아 아저씨 어디갔어? 강옥 강석 두개 사구 화이트론으로 가서 으음 강옥 내놔 강옥 어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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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만 줘 아냐 뭐 사 살거 없니? 너한테 팔고싶어 무언가를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어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오크제 100개 팔아 남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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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시 아 됐다 됐다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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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가 들어줄거야 따라와 어디 불꽃 전격 전격정 아 저 견갑이랑 양손무기랑 마법이요 있는거 다 씁니다 됐다 전격저항 86% 강해졌구나 전격 86 냉기 50 화염 43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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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용사다 정문으로 들어가야되나 꼭? 뭐 너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지 어허 어둡어 어허 어허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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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어 벌써? 지쳤어 지쳤어 준비됐다 갑세다 하이 너는 진짜 생각이 없구나 너희도 그렇고 자 자 내가 너의 침대의 침대에 넣는 것 같아 그럼 뭐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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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 수 이 어느 지 고 그래, 걔 잘 딴다고 열어 빨리 야, 모두가 스벤을 피해간다 이 카리스마 이건 있는데? 감자도 있고 이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죽을때 vex put it away right now we can't afford to lose our heads we need to calm down and focus do what he says vex this ain't helping right there fine we do it your way for now delvin vex watch the flag if you see mercer come tell me right away oh 머사가 갈로스를 죽였어 카를리아가 아니라 이것만 말하면 되겠지 갈로스, 카를리아와 머사는 나이팅게일이었어 삼립국화와 허닝블르의 뒤에는 카를리아가 있어 그게 전부라고 리프턴에 그자의 집이 있어 시골들이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 고용되었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다 죽여버리겠다 어? 어? 어허 어허 어 그래 알았다 빨리 세트를 다오 간지나는 여기서 어디였더라? 머서이집 리프트는 삼림저택으로 가볼 생각이다 알았다 알았다 어디에 있을까나 저기있네 여기 들어갈만한 곳이? 아아 고로케 나오시겠다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 진짜 헷갈리게 놓지 말라고 저긴데 여기를 열고 들어 이리 열릴줄 몰랐어 음 들어가서 아참 옷 입은 꼬라지 한 번 전문 등급이라고? 야 웃기지마 내놔 52% 음 넌 뒤졌다 알비야 오오 멋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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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네 약해 빠졌구만 절로 가라고 이건 뭐냐 어 내리는 손잡이가 있나 밑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나? 어허 아닌데? 너냐? 아니고 저거다 어허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활 없니? 어허 나 갔다 파란 아 정말 어허 어허 정말 캐스트 좀 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뛰어뛰어 뛰어 뛰어 아 비켜 됐어 활 활 아이 업글한다 온김에 활 서사시 이걸로 바꾸고 무기는 활 가까워서 좋구만 음 아 바로 뒤 옆이었네 분명 이걸 거야 1인칭? 어어어 훌륭해 훌륭해 어? 수탈자 안돼 어어 수탈자는 안돼 들어왔다 가라 수탈자는 안된다고 아 잠깐만 할말 한데? 강해졌어 강해졌다란 강해졌어 아 눈 아프다 나이 튕겨 읽어 빨리 다 써라 빨리 다 써라